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저 망설을 한 비즈엠 미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타이머텍이 초기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랭탐을 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보통 채널 랭킹을 한 20개 가까이 찍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아 젠장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화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동화는 2분 45초 3호 이건 뭐 간단하죠 이거는. 바로 찍어보겠습니다. 한 발 발 아니냐 이거는. 아 근데 저기록 좋아. 정해성이 잘 달렸어. 와우. 와우 쎄게요. 야씨 지금 왜이렇게 잘 달렸어. 잠깐 저기록 몇초죠? 2분 28초 크리프스 합니다. 야 왜이렇게 잘해. 이득하니 한거 맞쥬 이거. 어헝. 내가 한거 맞쥬잖아. 어헝. 잠깐만. 야 속도 왜이렇게 느려. 만만한거 같네요. 오케이. 아. 아. 이게 잘 안되었죠? 아. 아. 무슨 부정체 다면요. 연탄이 자취돼요. 입구를. 굴구랑 연탄. 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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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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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훈이 역시 충분하게 안타 빠르다 좋아 좋아 와 통통 뛰었어 와 통통 뛰었어 와 통통 뛰어 와 진짜 빠르네 이거 안타까운 기록인데 앞전에 이 섀도우가 앞전에 제 1등 기록이었는데 좋겠네요 안타까운 기록이 아브리핀 3. 4. 4. 5. 5. 5. 5. 6. 5. 6. 5. 5. 5. 5. 27초 2초 줄였어 5. 원래 29초였거든요? 2초 줄였어요. 5. 5. 5. 5. 5. 5. 5. 5. 5. 6. 6. 6. 6. 7. 7. 8. 8. 9. 7. 6. 8. 9. 9. 9. 9. 10. 10. 10. 마우치 맞았다 전자만 알 Bag member 상대관 낙지 못할랬다 53초 됐네 맞네 좋아요 승리 사라이네 최고 1도 마무리하고 이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마치 미 라이프 1등 2개 야 54초였는데 53초 줄였어 섬마연이에요 하고 있었는데 섭하네요 아 거짓말 불편하네 그게 빠른데 비쌌다 나 좀 재능있는거 같아 그 빠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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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